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장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.04% 하락했습니다. 수영구의 경우 밀락동과 광안동을 위주로 0.09% 상승했지만 부산 진구가 마이너스 0.19%, 사산구가 마이너스 0.09% 하락하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.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.04% 상승했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.08%와 0.09% 올랐습니다.